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김재하입니다. 16일 화성행군광장에서 14년 만에 WK리그 정상에 오른 수원FC위민의 우승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팬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이날 팬페스타는 수원FC구단주 이재준 수원시장과 선수단이 함께한 화성어차카 퍼레이드로 시작됐고 장안문에서 출발해 화성문을 거쳐 행군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8개월 동안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뛰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단에게 감사드린다며 늘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서포터 여러분과 수원시민들 덕분에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원시립합창단 공연, 이재준 시장 인삿말, 선수단 소개와 우승 트로피 복납식, 포상금 전달 및 우승 세레머니, 팬사인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원FC위민은 11월 9일 열린 WK리그 2024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화천 KSBO에 1대2로 패했지만 지난 5일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해 합계 3대2로 우승했습니다. 이는 2010년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후 14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결과입니다.